주택건설 촉진대책 해서요 주택건설 4편을 다 보십니다. 건설기준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 실무 때 나오니까 한 문제를 더 체크를 해볼게요. 자 사용검사입니다. 입주검사죠. 이제 페이지 14페이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이제 주택건설을 했습니다. 입주해야 되겠죠. 그래서 주택건설을 했으면 입주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검사받는 절차겠죠. 그래서 주택건설을 사업계획에 승인받죠. 주택건설 사업계획에 승인을 받고 공사사업에 착수합니다. 자 착수해서 완성이 되어지면 입주를 위한 검사입니다. 사용검사라 부르죠. 이 사용검사를 받고 합격이 되어야 그 새 아파트나 주택에 입주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승인이었죠. 승인 보시면 대지에 의해서 10만원 이상에서 지방에서 승인을 하기도 하고 또 국토계통부 장관 또 승인하기도 한다. 이렇게 본 적이 있습니다.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 검사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사업조차가 신청합니다. 하는데요. 사용검사 신청만체는 말입니다. 지방에서 승인받은 사업장일 때란 말입니다. 시도시사급에서 승인을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사용검사는 그 밑에 있는 말단행정청이죠. 가장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받습니다. 사용검사권자는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시, 도시사, 대도시 또는 특강시군 이렇게 분리되었지만 사용검사는 구청장이 포함되어진 시군구청에서 검사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은 사업장은 마지막 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방승인사업장은 시군구청장, 국가승인사업장은요. 국토장관이 마지막 검사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신청하죠. 신청하면 사용검사는 신청이 있는 날부터 15일. 이 15일 안에 승인할지 말지 여부를 검사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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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인서를 교부를 딱 해주면 이용할 수 있다. 이거 기본 털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딱 되어 있죠. 사업일 완료하면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받는다. 그런데요. 국가토지공사시행사업과 국토장관 승인받은 사업장은 국장한테 검사를 받더라. 15일 안에 한다. 1번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입니다. 우리 사용검사받은 단위입니다. 단위. 범위는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원래 원칙 범위는 주택건설사업계획에 나와있는 사업단위별로 검사를 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이 말은요. 주택건물뿐 아니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간선시설 일체가 다 완성이 되어야 검사받는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예외가 등장을 합니다. 이 사업단위는 만약에 공구별로 분할해서 성인받은, 분할 성인받은 사업단위는 처음부터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공구별로 받더라. 이렇게 해서 공구별 단위로 검사 짓고 입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딴 것은 다 완성이 아직 안되었다 할지라도 주택만 먼저 완성이 딱 되었다 등의 주택건물일 때는요. 다른 시설 완성이 안되어도 주택건물은 해당 동별로 검사를 먼저 받고 입주하고 등기를 다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이 또 2번에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 사업단위별이든 또는 공구별이든 동별이든 사용검사를 받아야 입주한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사용검사를 받지 않고도 입주 등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랍니다. 무엇이냐면 임시로 사용 승인,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먼저 일단은 등기는 안되어도 먼저 이사와서 살 수는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입니다. 이 임시 사용 승인 받는 단위가 얼마냐 보시면 일단은 대지조성공사 일대는 전체가 다 완성이 안되어도 일부 완성되어진 구획별로 검사받고 건물을 건축할 수가 있다. 또요. 건축물 일대는 동별로 임시 승인도 해준다랍니다. 그런데 건물 중에서 주택건물은 동별로 사용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기타 건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건물 속에서도 보시면 공동주택, 공동주택건축물 일대는 임시 사용 승인 편에 보시면 세대별 임시 사용 승인이 가능하다. 이 말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 한 동이 다 완성이 되어지면 해당 거통만 먼저 검사받고 입주하고 등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 가운데서 보니까 외형상 다 완성이 되었어요. 엘리베이터 다 통하고 가스, 전기, 시설 다 완성이 되었다. 그런데 내부의 인테리어를 아직 완성 안 해서 이사를 못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밑에 층은 완성이 되었다. 빨리 이사 와야 되니까 완성이 되어진 세대 이 몇 개만 먼저 입주하게 해준다란 말이죠. 등기는 안 되어도. 그래서 공동주택일 때 안에서 세대별로 임시 승인도 가능하다. 이 문장도 기억을 꼭 해주세요. 그래서 그 파트가 보시면 1번, 2번, 또 밑에 4번 말고 1번, 2번, 3번까지가 바로 이 내용이죠. 그래서 기억을 꼭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 사용검사입니다. 원래 원칙은 이렇게 하죠. 이 사업 주체가 공사가 끝이 나면 사용검사 신청을 한다. 원래 원칙은 시군구청한테 검사 신청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회가 중간에 어떤 사유 때문에 파산이 되었다 망했다 합니다. 그러면 주택단지로 항상 보시면 시공보정회사가 항상 있습니다. 그럼 시공보정회사가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제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 물어보려 합니다. 그런데 시공보정자마저도 파산 또는 뭐 되었다 하면 이제 없어요. 일단 입주 예정자분들 당첨이 되어서 아직 입주는 안 했지만 입주 예정자분들이 10명 이내에 10명 이내에 대표회의를 구청을 합니다. 그래서 요들이 검사 신청을 하게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최초의 건축물 대장의 명의와 또 소유권 보존등기의 명의 자체를 이것을 곧바로 시공보정자 앞으로 또는 세대별 입주자들 앞으로 등기를 쳐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파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파산 말고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정당한 사유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도 시공보정회사도 할 수 있고 입주 예정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해퇴할 때는요. 하나 더 나옵니다. 공사 하청업자 시공자 공사 하청 시공자들도 검사 신청을 할 수 있게 해준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해퇴할 때 한에서 그때만 시공회사도 등장을 한다. 시공자 하청업자 그런데 파산을 드는 시공보정자와 입주 예정자 대표만 나오고 정당한 이유 없으면 이것을 또 물놀이고 시공자가 포함이 되어집니다. 이 사항까지 확인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날개편에 보시면 쭉 나와 있죠. 기타 사항들이 되고요. 이것을 또 한번 쫙 보세요. 여러분들 주택을 설계할 때는 당연히 설계해 둬서 작성 기준에 맞게 설계한다. 또 시공하는 자와 사업자는 설계해 둬서에 맞게 시공한다. 이런 말들. 또 두 번째 생각 보시면 토지공사와 지방공사와 등록 개인사업자들은요. 동일한 평수의 주택을 대량 생성할 때 그때 표본 설계 도선을 작성해서 재출성에 맞더라. 이런 부분들 항상 나올 수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적 행정청이 사업을 할 때는 설계 시공을 분리해서 발주한다. 하지만 총 공사비가 대지 땅값 빼고 500억 이상 대형 공사이면 일괄 입찰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해 주세요. 자 보시고 이제 감리. 주택공사는 감리가 있습니다. 감리를 해요. 그런데 건축법에서는요.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주택건설은요.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정한다. 그래서 주택건설은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사업계획 승인한 이후에 감리자를 정합니다. 그런데 건축은요. 건축주가 정한다.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하나 보시고요. 자 5번의 1번입니다. 감리자 취직은 딱 더죠. 사업계획 승인권자는 300세대 이상의 큰 어떤 규모의 어떤 공사일태란 말입니다. 건설기술 용력업자 감리종합회사입니다. 를 정합니다. 그런데 300세대 미만 되는 중소형 단지일 때는 건설기술 용력업자 감리회사뿐 아니고 건축사, 건축사, 사무소, 개설 신고한자 해당 건축사들 정할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이것도 딱 보십시오. 다만, 다만 중요합니다. 국지, 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가 사업을 하거나 또는요. 도시형 생활주택일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지, 토지, 공공사업자는요. 자체적 감리를 합니다. 그런데 또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규모가 작은 건축과 또 사직생이 관계없이 전부 다 해당 건축법들 한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주가 감리자를 정한다란 말이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책임 범위까지는 보실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시고 시공기준, 감리자 정하는 기준 3번 상 보시죠. 당연히 시공사를 감리합니다. 그러니까 시공사의 계열사 임명하지 마라.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이 감리자 정할 때 단지가 두 군데 이상 있어요. 인접한 곳에 보니까 대우아파트가 나오고요. 바로 이거래 또 삼성아파트를 짓는다 합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한 감리자를 이쪽 이쪽 같이 해라. 공동으로 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감리회사는 감리원을 배치합니다. 감리원을 배치하면 이쪽에 A사원, B사원 구분이라. 그래서 공동감리자 지정은 되어도 감리원 배치할 때는 중복 배치하지 마라. 공동감리자 지정은 된다. 하지만요 감리회사가 감리원 파견시킬 때 중복 배치하지 마라. 이런 문장들 확인을 좀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4번 상입니다. 감리할 때는 감리 업무 수행상입니다. 감리자는 감리 업무 수행상을 계속적으로 보고합니다. 그런데 위반 사항이 확인이 딱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시공자와 또 사업자한테 통지해줍니다. 이 사업은요 통지, 위반 통지버전 즉시 공사를 중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통상적인 사항 말고 위반되는 사항이 확인이 딱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딱 보이면요 감리자는 이 사항에 대해서 해당 사업 조치하고요. 시공자한테 그 사실을 통지해줍니다. 통지, 이 통지를 딱 해주면 위반상이면 통지하면 즉시 공사 중입니다. 공사는 중지한 상태에서 이렇게 합니다. 위반상을 시정하고 난 다음에 감리자한테 그 사실을 확인받고 공사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지한 상태에서 부풀만 있다. 그러면 이의신청입니다. 이의제기. 이의제기하는데 이의제기는요 감리자가 아닙니다. 사업객 승인권자, 주택건설 사업객 승인권자한테 이의제기를 합니다. 이걸 위해서 감리자는요 위반상은 시정 통지하면 이 사실에 대해서 7일 안에 사업객 승인권자한테 그것을 보고를 딱 해둡니다. 그러면요 이때 이의제기에 딱 들어왔다. 문수로 합니다. 문수로. 들어오면 들어온 날부터 10일 안에 결과를 회신을 해준다. 이 사항이 또 나옵니다. 그 사항에 보시면 4번 사항이 있습니다. 해서 체크해 주시고. 5번 보시면 감리자를요 보시면 사업객 승인권자가 감리자를 지정합니다. 지정하는데 뭔가 잘못한다. 그러면 이 지정을요 취소하고 취소하고 앞으로 추가 1년까지 해가지고 감리자 업무 지정을 못하게 할 수가 있다랍니다. 1년 동안 쉬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항이 또 나옵니다. 보세요. 일단은 한 번이라도 무기난 사항이 발견이 딱 되었다. 바로 취소입니다. 1년 업무 중입니다. 3번 이상 잘못된 감리를 했다고 할 때 취소할 수 있고 1년 정기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이상 1개월 이상 감리원을 배치를 하지 아니했다. 이 사항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처음부터 부정하게 감리자가 되었다.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감리 업무를 포기했다. 이 경우도 당신 1년 쉬어라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도 같이 체크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오른편을 보시면 감리입니다. 감리자입니다. 감리자는 사업주체가 감리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할 것인데 이 지급을 이렇게 합니다. 직접 안 합니다. 아니요. 감리비용 지급을 하긴 하는데 이 비용은 사업객 성인권자한테 감리비용을 예치합니다. 예치하고요. 성인권자가 감리자를 한테 이것을 지급을 해주는 절차를 받습니다. 그래서 지급하긴 하는데 성인권자 통장에 예치해가지고 사업객 성인권자가 지급하게 한다 해서 이들이 감리자를 대면하지 못하게 하겠다. 압박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여기 포함이 딱 되어 있죠.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자 또 다음 장을 넘어가십니다. 주택건설 촉진대책 촉진대책이 나옵니다. 이것도 한 문제가 시험에 나올 수가 있는 중요한 사항들입니다. 일단은 문제를 풀고 나서 이거 볼게요. 문제를 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방 하셨던 내용들 문제 보시면 시험에 항상 잘 뜨는 사항들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문제만 잘 보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혹시나 추가적인 어려운 사항들이라든지 또 주간식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싶으면 제 밴드로 제 밴드로 해서 주택관계법규의 핵심정리라는 밴드가 있습니다. 밴드 가시면 주택관계법규의 핵심정리에서 밴드 있으니까 오시면 추가적인 어떤 자료 제공도 받고요. 또 우리 여기 학원 사이트에도 같이 올릴 테니까 큰 문제 없이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밴드 오시면 빨리 볼 수 있고 학원 사이트는 조금 일주일 넘게 올라간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밴드에 가입을 하시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보겠습니다. 21번 문제 봅니다. 먼저 20번 문제입니다. 20번 문제 볼게요. 페이지 199페이지. 감리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1번 사업객 성인권자는 성인했을 때와 또 시군구청장이 리모델링 허가를 하면 감리적 지정합니다. 1번 맞습니다. 2번 국지, 토지이거나 사업자가 또 건축법들에서 공사, 감리하는 도시, 생활주택은 따로 지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자체 감리도 우리 건축주가 지정한다는 게 2번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3번 보시면 300세대 이상 되는 주택건설공사일 때는요. 건설기술용력업자만 될 수 있죠. 300세대 미만일 때 그때 건설기술용력업자와 사무소 개설신고한자입니다. 그래서 3번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시공사, 계열사 임행해서는 안 되겠죠. 공동감리자 지정할 수 있다. 그런데 중복 배치는 안 된다. 그래서 5번 질문 또 맞다. 이렇게 또 보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용검사. 다른 것은 무엇이냐? 1번 사업자는 주택건설, 사업계약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일 때 완료가 되어지면 시군구청장한테 검사받더라. 그래서 1번 질문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2번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받은 사업장은 국장한테 검사를 받더라. 2번 또 맞습니다. 3번 보시면 분할 승인받은 사업장에서는 완공되어지면 주택일 때 공구별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또 4번 보시면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완공된 주택에 대해서는 동별 사용검사죠. 4번에서죠. 완공된 주택일 때는 동별 사용검사다. 아까 지원내으로서 공동주택일 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4번 질문이 X가 된다. 동별 사용검사 공동주택일 때 세대별로 임시 사용 승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이 X입니다. 밑에 5번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십시오. 22번입니다. 사용검사다. 이런 것은 무엇이냐가 되어있네요. 1번 바로 X죠. 사용검사는 원칙은 시군구청장이 검사하죠. 시도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X. 2번 보시면 시공보정제가 끊아 받았다 할 때는요.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죠. 입주자 대표회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2번 질문이 X네요. 보시고. 3번입니다. 시공보정자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검사를 받으면 그 부분 따라서 시공보정자 세대별 입주자 명의로 대장 등재와 소유권 보존 등이 할 수 있다 했었죠. 여기서 3번 질문은 맞다. 보시고요. 4번에 사용검사는 신청하면 15일이죠. 건축일대의 사용 승인은 7일. 사용검사는 15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번 질문 X가 된다. 보시고요. 5번입니다.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입주 예정자 대표회의가 검사를 받은 경우도 일부 감면은 해주지만 하자보수 보정금 예치 업무는 있습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예치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X가 된다. 이렇게 하십시오.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주택건설 촉진 대책 갑니다. 촉진 대책 가볼게요. 여기서 페이지. 16페이지입니다. 주택건설할 때의 촉진 혜택이 있다. 이걸 또 양페이지에서 한 번 더 시험에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주택건설을 위해서 촉진 혜택을 참 많이 줍니다. 촉진 대책. 이것도 한 문제가 또 시험에 나올 수 있죠. 기입식, 주관식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파트도 대비를 해주세요. 첫 번째 혜택입니다. 1번, 2번이 같은 식의 어떤 내용입니다. 촉진, 촉진 혜택을 준다는 말이죠. 주택을 지을 때는 주택건설단 대지, 대지의 확보가 가장 큰 어떤 문제이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참 좋은 것이 딱 보인다 합니다. 좋은 것이 딱 보여서. 그래서 좀 파세요. 매수 청구를 딱 하니까 이들이 안 팔아 안 팔아. 안 팔면 이것을 포기할 것이 아니고 뺏어간다. 그래서 안 팔면 강제 수용하거나 또 연구 임차 사용을 하게 해주는 또 특혜를 줍니다. 또 공사할 때 보시면 이 좁은 대지에서 모든 상을 다 이용하지 못해. 사무실, 또 숙소 등이 필요한데 창고도 필요합니다. 이게 다 이용하지 못해. 그러면 옆에 있는 인근 토지. 인근에 보니까 쓰지 않고 있는 비어있는 빈 땅이 딱 보인다. 좀 쓰자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 땅을 이 사업을 위해서 출입을 하면 참 편리하다. 또 이걸 위해서 방해물 제거도 하면 더욱더 편리하다. 또 빌린다. 안 빌려주면 강제로 빌린다. 강제 일시간, 몇 년간 강제 일시 임차 사용도 하게 해준다랍니다. 이 모든 권리 참 좋겠죠. 대지 수용, 인근 토지 일시 사용 등이 있습니다. 요건요. 모든 사업자한테 절대로 안 줍니다. 국민주택 사업자도 아닙니다. 누구냐면 요 두 권리는요.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 국지 토지, 공공주택 건설 사업자들의 조사, 청량 등은 별문적이고 국민주택, 85 이하짜리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일 때는 강제 토지 수용금과 인근 토지 일시 사용금이 나온다. 이 말이 1번과 2번에 있는 사항이다. 해서 확인을 꼭 하십시오. 그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3번상입니다. 자 간선시설에 관한 설치 우선적인 또 특혜를 주겠다라고 합니다. 간선시설. 단지가 딱 건설이 딱 되어지면 단지 안에 중요한 단지 내 도로가 필요하고 상하수도 시설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단지 안에 보시면 각종 어떤 전기시설 필요하고 가스시설, 통신과 지역난방이 또 필요하고 우체통도 필요합니다. 이것들 이용하려면 단지 밖에 있는 동종같은 기관만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이것들을 이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간선시설이 딱 되죠. 이 간선시설 원래 원칙은 이 해당 주택 건설 사업 때문에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없으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 사업 때문에 필요하다. 그럼 당신 사업자들이 설치하라. 그러면 설치 비용하고 또 인간의 저항이 참 심해. 힘듭니다. 힘들어. 그래서 혜택을 해주겠다. 누가 대신 해주겠다. 뭐냐. 대신 이 주택 사업장 규모가 103대 이상 되는 주택 건설 사업이든지 또는 이 주택 건설한 땅이기심. 대지가 1만 6천 5백 조곱미터 이상 조성하는 대지공사 일대 안에서. 우리가 해주겠다. 누가 해주냐. 도로, 수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를 해주겠다. 전기는 한국전력, 가스공사, 통신공사, 지역난방공사에 해당 시설 공급자들이 설치를 해주면 혜택이 된다. 우체통, 우체통은요. 국가, 최신부에서 이것을 설치를 딱 해줍니다. 해줘요. 여러분들, 중앙정부는 전부 다 국가라고 보면 돼요. 국토교통부 뿐 아니고 각종 어떤 문화, 교통부, 뭐 체육부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그것도 말입니다. 공사할 때는 필요없어. 공사할 때는 필요없고, 공사 끝나고 입주할 때쯤에 정기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건요. 해당 공사에 사용, 검사 받고 입주할 때까지만 설치를 딱 해주면 된다랍니다. 이들이 이때까지 설치를 딱 해줍니다. 그것도 자기들이 비용을 투입해서, 직접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를 딱 해줍니다. 그러면 사업자는요. 그냥 공짜로 얻어먹게 되겠죠. 참 좋아집니다. 참 좋아집니다. 그런데요. 돈이 있으면 별로 없어. 돈이 없는 지방. 여러분들, 도로, 수도, 설치 비용 일대에 서울시 돈 많습니다. 저기 전남, 남원시다. 돈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남원. 주장, 축제 할 때 왜 이런 돈이 더 들어올 것이 없습니다. 이런 건 돈이 없어. 그러니까요. 돈이 없는 지방일 때, 도로, 수도, 설치 비용이 되어서, 국가에 의해서 이 설치 비용의 50%까지 보조를 할 수가 있다. 돈이 있으면 안 해줍니다. 돈이 없는 지방만 해줍니다. 그런데, 이들 사업자들이 바쁜 일이 참 많아. 그래서, 이 사용 검사일까지 설치를 해주지 못할 특별한 어떤 사회가 발생이 딱 되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요. 이 마음이 급한 사업 환자가 입출을 받습니다. 이 경우가 발생이 딱 되어지면, 이 사회에 대해서 해당 사업 주체한테 이 사실을 통지, 통지를 딱 해줍니다. 이 1개월 전까지 통지를 딱 해줘요. 이 통지를 딱 해주면, 마음이 급하니까 사업자가 먼저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자기들이 비용을 투입해서 업자 불러와서 먼저 설치를 해서 입출을 받게 됩니다. 다음에 설치할 비용, 원래 이들이 내 돈이나, 이 돈 달달았고 상한을 요구합니다. 요구하면, 사용 검사일로부터 3년을 넘지 않는 시간을 딱 정해서, 설치 비용 상한 계약을 체결해서, 이 계약에 근거해서 상한이 되어진다. 자, 이런 요 원리, 법칙. 그래서 요것도 항상 책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상이니까, 확인하고 해도 돼요. 그래서 보시고, 자, 이제 오른편 갑니다. 4번 상 갑니다. 4번 상. 자, 이런 반면, 자, 이렇게 국가 등은요. 땅을 뺏어갑니다. 뺏어갑니다. 반면 또 반대가 있어요. 국가에서 보유한 토지, 또 시에서 보유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를 처분하려고 한다랍니다. 그러면요, 이 토지에 대해서 누가 우선으로 달다, 우선 공급, 우선 공급을 요청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요, 일단 주택 조합이 필요한 땅이 필요하다 할 때 우선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국민 주택도 포함해서 국민 주택보다 훨씬 더 넓은 국민 주택 규모입니다. 이 말은요, 국민 주택이 아니라지라도 그 규모의 주택, 80억 이하 등이겠죠. 이 규모 주택을요, 단지 전체에서 50% 이상 짓는 모든 사업자들이 요구하면 이 땅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줍니다. 팔아둡니다. 대신요, 이 땅은 싸게, 싸게 팔아. 싸게 파니까 이 땅을 딱 쥐었다가 되팔면 큰 수익이 발생합니다. 되팔지는 못해요. 대신요, 이 처분이 딱 되어지면 처번된 날부터 2년 안에 실제 해당 목적 공사에 착수한다. 착수한다. 착수해야 될 착수의 의무가 발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착수를 못한다. 하면 다시 이 땅을요, 환매하거나 임대이면 임대 계약을 취소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땅을 팔 때는요, 환매 특약 등기 부쳐서 땅을 팝니다. 그 말이 보시면, 자, 거기 4번에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5번, 5번은 또 시험에 잘 뜨는 상이죠. 5번은 이기입니다. 보시면, 자, 도시개발 사업이란 거대한 사업입니다. 동탄, 판교 등이 나오겠죠. 동탄, 판교, 청하, 청남, 송도 등이 다 나옵니다. 이 사업을 할 때 보시면 사업시행 방식이죠. 사업시행 방식이 수용 방식이냐, 수용 방식. 일단은 우리가 임표죠. 수용 방식이면 공공사진을 만듭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고, 이 사업시행 방식을요, 환지 방식으로 합니다. 개발 사업 한 다음에 땅을 바꾸어 준다라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환지할 때는 이 사업 비용이 엄청나게 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 옛날 땅 주인들이 일부러 땅을 내어놔도 받는 땅이 훨씬 가치 올라갑니다. 땅을 딱 받아가지고 도로 부지 땅을 만들고 학교 만들어요. 공공도 만들고. 또 일부는 사업 비용 충당을 위해서 이 땅은 비용 충당, 비용 충당에서 이 땅을 팝니다. 이 파는 땅이 뭐냐? 채비지입니다. 채비지. 이 땅을 처분해서 팔아서 이 판매한 비용을 가지고 사업 비용 충당합니다. 보세요. 이 땅은 새로운 신도시에 딱, 저곳에 딱 나옵니다. 참 이쁘죠?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해서 달라, 이렇게 매각을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모든 사업자가 아닙니다. 국민 주택으로 쓰기 위해서 용지를 확보한다라는 어떤 목적을 가진 사업자들이 이 땅을 요구합니다. 참 많은 사업자들이 요구합니다. 그래서 일때로 수출이 없으니까 원칙은 경쟁 입찰, 경쟁 입찰 붙여서 이 땅을 딱 주는데 이 채비지 전체 토지에서 2분의 1까지만 줄 수가 있다. 그런데 경쟁 입찰인데 유찰 두 번이 딱 되었다. 그러면 수의 계약도 갈 수가 있습니다. 또 금액은 감정평가 금액으로 준다. 원칙입니다. 그런데 아주 좋은 목적이면, 아니다. 조성 원가로, 거의 원가로 이 땅을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냐? 보시면 60조각미터 이하의 국민 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는 85 이하의 임대 주택 건설을 위한 목적이다. 그럴 때는 거의 원가로 줄 수가 있다. 이 의미가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번입니다. 6번. 자, 여러분들 국가나 국가나 우리 토지주택공사에서 지방에서 주택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할 때 이 땅을 또 매수합니다. 매수. 매수해요. 매수할 때 매수 잘 됩니까? 잘한데요. 또 강제 수용한다. 수용하니까 당연히 수용보상금을 또 지급을 따게 됩니다. 잘 안 받습니다. 안 받아. 이럴 때는요. 해당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당신들이 아시는 어르신이죠. 그래서 이 지방에 있는 공무원들이 가서 어르신 파세요. 잘 팔아줍니다. 그래서요. 국가나 토지공사는 지방에서 사발 때 지방자치단체장한테 매수나 토지수용보상 업무를 맡길 수가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보상해준 매수해준 대금 중에서요. 2%입니다. 2%는요. 지급을 해야 된다. 수술로 지급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편입니다. 여러분들 공공간은 매수징수를 어려우면 2%입니다. 그런데 민간에서는요. 매수징수를 어려우면 4% 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말 2도 2분에 있습니다. 7번입니다. 7번. 국민주택건설 모존사업자한테는요. 필요한 서류 공짜로 보게 해준다. 이렇게 아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날개편에 보시면 다른 법에 있는 사항들 비교해놨죠. 몇 번 보신 다음에 기회상을 아시면 보시면 되고 지금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넘어갑니다. 해당 파트까지 보셨고요. 주택건설 기준편인데 이것은 우리 시험에 법균은 거의 안 나오지만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일단 해당 파트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주택건설 촉진대책 문제도 시험은 잘 떠니까 확인하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23번 봅니다. 23번 해서 201페이지입니다. 201페이지 23번. 자 주택법상의 간선시설 설명이다. 오른쪽은 무엇이냐. 23페이지에 23번 문제 201페이지입니다. 자 간선시설 정가통지 등을 말하겠죠. 보시고 단지 안과 밖을 연결하는 부분이다. 큰 문제 없고 특히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어휘는 맞는데 뒤가 다만 단서가 있으네요. 이 중에서 가통지죠. 가통지. 이 중에서 가통지. 가스톡신지역난방. 가통지일 때만 단지 안해도 간선에 해당이 된다는 말이에요. 가통지일 때. 그래서 1번 질문이 X네요. 보시고. 자 2번 보시면 사업객 성인권자는요. 성인할 때 보시면 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또는요. 관련이 있다 하더라도 과도한 기반시설 설치를 요구하지 말아 있죠. 2번은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3번입니다. 사업자가 일정한 호수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할 때 그것이 100호죠. 100호 100세대 이상일 때 보시면 저기 간선시설 설치를 해줍니다. 그런데 지역난방시설은 해당 지역난방공사 사업자죠. 지방자치는 도로와 수도 설치에 대한 설치 여무자이죠. 그래서 지역난방공사 사업자입니다. 그래서 3번의 X네요. 4번입니다. 보시면 도로 수도 설치 비용일 때 국가 보조할 수 있다. 전부 아니죠. 50%죠. 50%까지만 보조할 수 있다. 범위가 50%입니다. 그래서 X로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5번 보시면 시군구청장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할 때 간선시설 설치 여무자한테 통지는 아니죠. 이 간선시설 설치에 대한 통지는요. 해당 주택 건설한 사업계획 성인권자가 성인한 다음에 통지를 딱딱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청장이 통제한 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5번 점은 X입니다. 보시고 24번입니다. 수용사용이죠. 틀린 것은 무엇이냐 한 번입니다. 수용사용 딱 뜨면 뭡니까? 국지, 토지만이 할 수가 있다 해서 맞는 표현입니다. 2번입니다. 국민주택을 건설할 때만 인정이 된다 해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토지 등은 수용 등을 할 때는요. 이 법에 있는 상황 외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법에서 따른다 해서 3번 더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이때 수용권 항상 이 수용이 딱 하면요. 수용은 그 다른 공익사업법에 있는 사업인정이 간주가 되어야 수용권이 발생하는데 이 시기가 언제냐 하면요. 해당 주택 건설을 위해서 사업계획 성인이 되었을 때 수용권이 발생하나 봅니다. 그래서요. 지금 보시면 문장이 거기 X죠. 해서 보시면 사업자 등록이 아니고 사업객 성인을 받으면 수용권이 발생하는 사업인정을 본다 합니다. 또 이들은 등록이 필요가 없는 비등록 사업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4번은 X입니다. 보시고요. 또 항상요. 우리 법규상의 수용이 딱 또 수용보상금에 합의가 안 된다. 그러면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신청이죠. 이 재결신청인데 재결수용보상금 재결신청이 딱 뜨면 항상 수용보상금에 재결신청이 뜨면 항상 우리 법규는 전부 다 보시면 해당 사업기간 내에 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5번짜부터 맞는 표현입니다. 해서 보시고 넘어가십니다. 자 25번 갑니다. 자 여기서 무엇이냐면요. 국가나 지방이 소유한 토지를 매각함에 있어서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을 50% 이상 짓는 사업자한테 당의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각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입니다. 자 국민 주택 용지로 쓰기 위해서 채비지 매각을 요구한 사업자일 때 채비지의 2분의 1까지 범위 안에서 경쟁 입찰을 붙여서 이것을 매각을 할 수가 있다. 했었죠. 이것도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자 3번 보시면 이때 채비지의 양도가 이건 원칙입니까? 원칙은 감정평가액인데 그런데요. 그런데 국민 주택규모 60위야 또 임대 85위 할 때 조성원가죠. 예외 예외. 원칙은 감정평가액이죠. 그래서 바뀌었죠. 그래서 이 부분이 X가 되겠습니다. 보시고요. 간단하게 기준 보시고 공고편은 또 궁금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다음 시간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